네 여러분들 검찰이 오늘 또 민주당을 압수수색했죠.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은 검찰이 왜 오늘 그러면 민주당을 압수수색을 했냐 타겟은 이제 정진상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구도를 알려드리면요. 정진상 실장은 은재인 대통령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치면 우광재 자의정이 있었죠. 우광재 자의정이 있었죠. 그래서 김용, 우김용, 좌진상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김용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정진상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올라갔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예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남욱,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할 짬밥이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동규나 남욱이나 그 뭐 대장동에 있는 연결고리의 인물들은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바로 밑에 측근들과 무슨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결국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김용을 구속시킨 거고 정진상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진상까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간다는 건데 저는 분명한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은 절대 이재명 그러니까 연결고리고 사다리예요. 사다리. 정진상을 잡아야지 이재명에게 가요. 이 김용을 둘 중에 한 명을 잡아야지 이재명한테 직접적인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욱이나 유동규나 아무리 검찰이 조작을 해도 직접적으로 이재명에게 뭘 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정진상 실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잡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을 건드리겠죠. 뻔하죠. 근데 제가 믿는 거는 김용과 정진상은 절대 이재명 아무리 어떤 검찰이 회의를 해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조작을 하고 회의를 해도 정진상 실장과 김용 대변인은 절대 이재명 당대표에게 검찰의 회의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제가 늘 얘기에 이른 말씀을 드리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가올 어떤 위험이 있냐. 이제 검찰이 김용과 정진상을 압수색을 하면 그리고 구속을, 영장을 치면 분명히 검찰은 무리수를 둘 거예요. 어떤 무리수를 두냐. 김만배나 유동규나 남욱이 직접 이재명과 거래를 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만배가 될 수도 있고 유동규가 될 수도 있고 왜? 김용과 정진상을 이재명을 잡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검찰이 더한 조작을 해서 김용, 남욱이나 유동규나 김만배가 직접 이재명과 그런 얘기를 나눴다. 이걸로 소환을 할 거라고요. 제가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 여름 정도 당장은 못해요. 소환은 할 수 있겠죠. 지금 소환했다가는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결위가 끝나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죽으기에 검찰은 올인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대변인은 절대 검찰 회의에 넘어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은 남욱, 유동규, 김만배 김만배도 곧 나온다고 하죠. 이 세 사람을 이용해서 결국은 정진상, 김용을 몰아붙이고 그러면 정진상, 김용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조작질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웃긴 게 있죠. 왜 대장동 특검을 저쪽은 못 받아들이죠. 근데 진짜 돈을 먹었다고 50억 클럽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형평성에서 밀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남욱이나 김만배나 유동규의 증언으로 정진상이나 김용은 잡을 수 있겠죠. 회유를 통해서.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은 잡더라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왜 김용과 정진상 바로 위는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봐도 50억 클럽은 수사를 안해요. 돈 받았다고 돈 줬다는 사람까지 확실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냐 김만배도 나와요. 점점점 대장동 사건의 인물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딴 맘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요구대로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하냐 2024년 전에 이재명 끌어내리기가 목표예요. 2024년 전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시켜서 민주당을 공중분해시켜서 결국은 2024년 총선을 이끌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거예요. 이재명을 제거함으로써 민주당을 와해시킬 수 있는 거. 이럴수록 개국본이 더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주 동지 여러분들 민주당이 싫다 그래서 민주당을 외면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약하고 수박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을 외면하면 안 돼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민주세력 이라고 믿던 정의당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선 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의당의 형태에 여러분들이 기가 찼죠. 그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당은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당 하면 어때요. 더 진보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정의당은 어땠어요. 국민의힘 이중대같이 보였죠. 겉으로는 더 개혁적이고 겉으로는 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은 어땠어요. 반 민주세력과 손잡아서 민주당을 공격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이외에는 그 어떤 정당도 못 믿겠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더 선명한 민주당 더 선명한 진보를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과거다 정의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정의당이 망하니까 신당창당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정의당이 망하니까 신당창당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당은 공중분해된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검찰의 공격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내지 않으면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그 계급본이 중심이 돼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계급본이 중심이 돼서 지켜야 돼요. 적어도 계급본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예요? 아니에요. 더 망고풍파를 겪고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야지 국민의힘에게 단 한석이라도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시민단체의 대표를 놓음으로써 더 강렬하게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할 거고 여러분들의 힘을 규합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앞장서는 인간들 도저히 묶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누가 민주당을 위하고 진짜 누가 이재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그렇죠? 제가 10년 동안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어디를 지지했는지를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나랑 우리가 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 후보로 나온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나온 대통령 을 찍으면 돼요. 그게 바로 계곡 본 이에요.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민주당 후보 바로 민주 진보 세력 의 가치 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과 국민의힘이 붙었다고 해서 수박이 싫다고 국민의힘을 찍거나 수박이 싫다고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건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싫어도 국힘당 보다는 잘해요. 아무리 미워도 국힘당 보다는 덜 미워요.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게 계곡본 지지자들이에요. 그들과 가장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 계곡본은 그 방향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우리 노정열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